에이, 에이, 에이 좋아, 혜연아 시작했죠? 잠시만 봐야겠다 시작, 어? 시작했죠? 응 오랜만에 하이 태연아 오랜만 사실 무리 지금 9시구나 뭐하고 있었어요? 태연아 저희는 진짜 요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진짜 진짜 계속 움직이고 계속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공부했어? 잘했다 아 맞다 팬미팅 맞아요 팬미팅 네 팬미팅 네 팬미팅 맞아요 나왔죠? 여기가 연습실이라가지고 이제 곧 연습 시작해서 시작하기 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잘하고 오셨나요? 오늘 왜 거기서 하는거야? 왜 거기서 하는거야? 아 그 이쪽 보이면 안되는데 이쪽 벽에서 해야 되는데 연습실에서 많이 해끄나? 근데 뭔가 이렇게 편하게 하는거 처음인거 같은데요 항상 뭔가 제가 무슨 기념 이번 연습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조회키만 하는거 저는 은채야? 은채예요? 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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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먹었어? 어젠? 아이스크림 어제였나? 어 먹었어요 뭐 먹었어? 무슨 맛 먹었어? 무슨 스크링크 맛 가려졌어 아 그거 다 먹었대 안녕 언니가 심심하면 오라해서 왔어요 맞아요 저희한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랜만이다 나 물 싫어했어 뭔가 그 나 생일 때 하고 응 이거 하고 싶었는데 왔어요 오늘 언니 진짜 하얗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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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은... 은채 언니 아니야? 은채 언니... 언니? 그래 언니잖아 언니이기도 하고 은채이기도 하고 은채이기도 하고 언니 진짜 언니 너무 귀여웠어 은채이기도 하고 데뷔 축하해 하라고 했었어요 데뷔한 날 일본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저씨를 응원하고 싶다 파이팅 모두 응원해요 다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팬사 얘기를 더 하더라 내가 요즘 진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팬사? 팬사 이래가지고 팬사도 했지만 팬사요? 아 팬사래 팬미팅 아 팬미팅 어제 사진 나와가지고 어제 갑자기 나오지 않았어? 나 몰랐어 몰랐어 12시 넘어서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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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포스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진 무슨 컨셉이 뭔가? 실질이 레이저가 생겨서 괜찮지 없이 그냥 저희끼리 비하인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 진짜 이렇게 뭔가 또 있지도 않고 그냥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하면서 더 세게 무슨 컨셉일까? 우리가 약간 지구를 지킨다 이런 건가? 스포 해달라고 오셨고 오늘 팬사 때 하셨는데 지금은 우선 지금은 우선 지금은 우선 코채가 눈앞에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멋져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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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죠? 저희끼리 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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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TV에 나와요? 저희?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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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내일 TV에 안 나오고 뭐 하십시오 이제는 한... 거의 진짜 사옥에 살고 있어요 그게 정참 시간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살고 있어요 자는 거 빼고는 실제로 근데 숙소에 있는 시간이 진짜 진짜 다섯 시간 지금 자는 시간 빼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저 검은 머리 아니에요 분한색 머리인데 다들 검은 머리 위로 착각하고 싶어서 지금 친하게 넣은 거 아니야? 그치? 찐한 뭐야 여기 근데 진짜 빨리 빠져 눈치가 아 이거 한 번 빠졌는데 한 번 감아도 진짜 진짜 너무 뜨거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치? 그것도 맞는데 진짜 아니 말도 안 되게 빨리 빠져 눈치면 머리가 특히 뮤뱅만 봐도 진짜 눈치면 머리 잘랐어 눈치면 머리 잘랐어 그래서 안 잘랐어 붙임머리를 뺀 거예요 저도 붙임머리를 했어요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붙임머리 떼서 좀 짧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나중에 제가 단발이나 중단발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언젠가 아 그때를 위해 출근 때 뭐였던데? 오늘요? 응 아 근데 맞아요 뮤뱅 출근일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아 근데 모자도 쓰고 싶은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집게빙 할 수 있어요 요즘 다 이런 거에요 둘이 같이 붙임만 붙임만 헉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저 이거 뮤뱅 오늘 뮤뱅 해석했어요 아 진짜? 응 그래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 저희 무대 할 때도 많이 써요 응 단발? 단발 어때요? 단발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야 돼 피카츄야 넣고 있다며 아 좋아요 저 춤을 빼가지고 이제 공공스테이크 없어졌어요 피카츄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피카츄 없어졌어요 피카츄 없어졌어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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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비가 진짜 엔진이 안 오네 고진발진 온다란스 뭐 열공원 타려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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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원 타냈까? 열공원 타냈까? 응 아아 네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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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다른 저는 사라나였어요 왜 왜 뭔가 뭐 안 들어갈 거 같았어 무거운 거는 뭔지 알지 응 진짜 오랜만인데 사라나 이거 고수 됐어요? 저? 아 근데 나 아까 못 사라지는 줄 알았어 너무 빨리 말해서 아, 진짜? 역시 연습실에서 뭐해요? 지금은 쉬고 있는데 좀 있다가 연습 시작해봐 근데 그 전에도 했었어요 아, 그러네 응, 아, 맞아 글쎄... 거짓 좀 바뀐 거였어 어? 일단 선생님이 알려주시고요 제가 케이스 보여드리고 싶은 거울이라 아니, 오늘 뮤뱅 갔는데 뮤뱅 언니들이 다 입 웃기고 있었어요 오, 진짜? 다 선물을 해드려가지고 다 생각된 거 하고 있었어요 뮤뱅 진짜 언제 많이 사와주실 거 같다 너무 예뻐졌을 거 같다 뮤뱅 스타일기 1주년 아, 봤어? 전... 전시회? 했어요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다 저기에 깔아놨는데 봤어 더베이즈 선배님들이 응 제일 잘 그린 거 뽑아주셨는데 어 리셀 앞에 우리 거 어 최근에 우리 거 뽑아주셨다? 어? 인지에나 나온 거? 응, 잘 그렸다고 어? 실력이? 아주 그냥 그렇답니다 그리고 전액도 근데 이 이거는 딱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거 보고? 오 이게 다 똑같은 사람 아니, 다 다른 사람인 거죠? 이러다가 그 사람은 딱 알게 됐어 오 응 그렇지 근데 진짜 매주 그리니까 시력이 올라가겠다 진짜 응 하니코넛이 가와이나? 하니코넛이 가와이요? 나 지금 빠지는 음식 진짜 저희 도넛 매일매일 먹고 있어 아, 도넛? 왜 이렇게 맛있지? 도넛 진짜 맛있어 기분이 좋아 채연이가 진짜 빠져가지고 아, 오늘도 왔지 내가 출근하자마자 거의 자고 있잖아 출근할 때 채연이가 조금 너나 시켜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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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어 저희는 완전 오리지널밖에 못 먹었어 오리지널 그거의 오리지널 그거 그 동그라미인데 단체된 너랑 다른 멤버들은 그거 저희는 그것도 맛있지만 저희는 진짜 오리지널 오리지널 진짜 단순한 거 딱바도 알 것 같은 맛 산산이 가는 맛일 줄 알고 귀걸이를 보여주세요 없네? 진짜요 저는 안 할 거다 그래 맞아 근데 맨날 옷 갈아입을 때마다 바꾸고 그러니깐 그래 나도 여기 뚫고 있어 여기 근데 진짜 시간 걸려 나는 못 할 거 같아 왜냐면 잘 때 이렇게 쓰리면 피난다? 진짜 여기도 아직 아플 땐 아파 너덕지 어디 갔어요? 그거 뭐야? 밥 먹고 있었어 아까 치윤이 치윤이 우리 스태프분들도 엄청 많이 먹던 거 아이돌 때문에 김치채 왜 침데르나? 침데르로 안정한 때 침데르로 침데르로 나와요 침데르로 침데르로 너무너무 많이 털었다 근데 나 이쪽 하나밖에 안 털었다 이쪽은 4개나 있는데 침데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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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보다 하나 더 털고 싶다 수하 언니랑 신혼나 여기 하나 더 털고 싶다 한일하고 하지 않았었어? 맞아 없었어 아직 그거 근데 진짜 옛날인데 그거 진짜 옛날인데 데뷔 초 그래서 뭔가 뭔가 이런 거에서 쓰는 사람 있잖아 여기 근데 우리는 이니아 키니까 안 되는데 뭔가 피어싱이 진짜 예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할 때만 아프고 관리가 또 힘들잖아? 무조건 할 텐데 관리가 진짜 힘들어서 아픈 건 상관없네 관리가 진짜 그리고 우리는 녹음할 때나 이렇게 이런 거 키울 때잖아 너무 아파서 맛은 oath 느낌으로 그건 내게 약간의 원 NIH 주문한 것들 들어가서 이거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네 그럼, 저희도 해봐 눈을 붙여도 될 수 있어요 눈을 붙여도 될 수 있어요 응 응 응 응 진짜 하고 싶다 근데 어, 뭐야 저기 어, 저기 셀카 찍을 때 하고 싶어 윙크? 응 어, 진짜? 뭔가 촬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 뭔가 그냥 해도 뭔가 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이 늘었어 응 힘을 풀어봐 힘을 풀어? 어느 쪽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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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귀엽다 저도 이쪽은 할 수 있는데 아니지 이쪽은 진짜 아예 못해 왼쪽은 어떻게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깜찍해야 돼? 아 오 오 맨날도 김치 저도 춤추면서 하는 건 잘 안 돼요 오 와 이렇게 하고 있어 춤춰야 돼 어떡해? 으 저번에 일본에서 다른 멤버들이 했었잖아 라이브 진짜 대박이었는데 어 텐션? 열전즈 열전즈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그때 밖에 있었는데 진짜 대박이었어 무슨 우리 지금 진짜 하이 텐션이에요 저희 저희 완전 기분 좋은데요? 지금 완전 하이 텐션 기분 진짜 좋아요 가만히즈의 하이 텐션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 진짜 대박이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다른데 또 다섯 명이 있을 땐 또 같이 잘 어울린다 맞아 맞아 그 중간이 돼 응 다섯 명이 만나면 중간이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진짜 그게 명확하게 보여서 너무 신기해 근데 잘 치웠어 그 이름 가만히즈 가만히즈 가만히 너무 좋아 치즈 하이 텐션 하이 텐션 euro 그래 그거 아름다잖아 아 그거 진짜 잘하죠 어 나 진짜 잘했다 지금 가이로 뾰고 뾰고 미 뾰고 아와세트 뾰고 뾰고 무 뾰고 뾰고 잘했어 이거 어떻게 기억하지? 대박이다 가이로 뾰고 뾰고 아와세트 뾰고 무 뾰고 뾰고 오오 왜 마지막에 무 뾰고 뾰고 가이로 뾰고 뾰고 아와세트 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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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로 뾰고 뾰고 미 뾰고 뾰고 아와세트 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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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고가 뭐지? 약간 그 개그리가 개굴 개굴? 개그리 합쳐서 세 개 개굴 개굴 아와세트 뾰고 뾰고 또 합쳐서 육 개굴 개굴 이런 뜻이에요 아하세트 뾰고 뾰고 물 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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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한..한..두거웠어 이거 아닌거같아 흠 어? 나도 와 어? 은채 씨 왔습니다 은채 씨 왔습니다 은채 씨 왔어 아 진짜 웃겨 하하하 흠 어흠 아 CRA 어흠 오늘 전시회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 등신대 가지고 왔거든요 은채 인채 왔습니다 은채가 두 명? 이거 키 제 실제 키랑 진짜 비슷해요 아 진짜? 아니 옆에서 쳐봐요 안 보이지나? 자리밖에 안 돼 어때요? 저보다 조금 작아요 이윤 제가 에이 힐 신을 때네 아 무슨 이게 힐이야 여기가 억울이시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습실에 갖다 놓으려고요 네 저 쌍둥이였어요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만드는데? 그래서 두 개의 등신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뮤뱅 사무실에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뮤뱅 사무실에 두고 하나는 제가 연습실에 갖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나 씨랑 그 뭐죠? 그... 음... 연아... 장난이에요 연아나... 이것도 내 habían 잘 못했습니다 오또떠또? 오또떠라는 과제가 있는데 오또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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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회 먹었냐고 말하는 거야? 응? 오또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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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앨범을 좀 친다? 그만 확인해요 왜 이렇게 웃냐? 한국어로 없나? 한국어로 많죠 촉촉한 초코집 나라에 사는 초.. 촉촉한 초코집 나라에 촉촉한 초코집.. 저 그거 진짜 잘해요 촉촉한 초코집 촉촉한 초코집 촉촉한 초코집 뭔지 아시죠? 알아요 좋아요 이렇게요 안촉촉한 초코집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집이 촉촉한 나라에 촉촉한 초코집을 보고 촉촉한 초코집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집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집 나라에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집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집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집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집은 촉촉한 초코집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집 나라로 돌아갔다 촉촉한 초코집 이야기 안쫘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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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쪼쪼칸 이라고 해서 너무 귀여워 쪼쪼칸 쪼쪼칸 척까지 쪼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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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이거 밖에 못해요 어려워 황금? 뭐라고 해 이런걸? 빠르게 말하고 그냥 빠르게 말하기? 뭐지? 발음 정확하게? 약간 이런게 뭐라고 하지? 이런게 정말 놀이 너무 어려워 맞지? 정말입니다 아 발음 됐어 아 발음 됐어 쪼쪼칸 아 쪼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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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쪼 맞죠? 아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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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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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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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쪼 쪼쪼쪼 쪼쪼쪼 쪼쪼쪼쪼 우클라 보고 싶어..보고 있잖아요 오늘 뮤직비디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킥스틱 툴툴 홍합 홍합 그거 뭐였지? 하지 않았어 우리 일본에서도 그거 하지 않았어 아닌가?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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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합찐대 합 홍합 이거 진짜 안돼요 해봐 해봐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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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인도 안돼 홍합 홍합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가 잠시만 편하게 해 편하게 홍합 홍합 apost 홍합 tap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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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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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아.. 왕밤빵 왕밤빵 땅 땅 땅 어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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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한 살 넘었다 한 살 넘었다 한 살 넘었다 몇 살 째? 뭘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안에는 여기 있어요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샤쿠라 바지 거꾸로 입었네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뒤라고 하는데 잘 입었습니다 잘 입었습니다 은채 메가네 같게 돼 귀여워 메가네 같게 돼? 응 무슨 뜻일 것 같아? 메가네 메가네 같게 돼 메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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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얼굴 쪽으로 쓰는 거 아 고쪽에? 아니야 메가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거 메가네 아 말하지 마요 메가네 같게 돼 응 안경 안경? 안경 쓰라고? 메가네 어 안경이 있어요 벌써? 안경 메가네 오늘 하나 배웠네요 오늘 하나 배웠네요 메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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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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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는 오 오 이건 메가네 이건 메가네 네 네 큰 거 좋아하네 맞아요 근데 너무 커요 이렇게 어 새로 산 건가? 이거요? 저번에 썼었던 거 아 바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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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쓰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배운 거일걸? 언어에서 나도 한국어 쓰는 거 진짜 진짜 못했어 너무 어려워 댓글 읽어줘 라고 댓글 읽었습니다 내가 내나이 정신이 통니디님 통니디님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해요 지금 말하면 혹시 될 수도 있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해봐요 보고싶은 무대를 지금 말해봐요 다 설렘 무대 유닛 무대 보고싶다고 지금 그런 거 안해봤다 안해봤어 유머델 키스미? 유머델 키스미는... 근데 우리끼리 진짜 얘기했었는데 진짜... 안 어울리는... 아 맞아! 우리 그 얘기 했었어 진짜 멤버들 각자 진짜 안 어울릴 만한 노래 커버 무대 이런 거 세븐틴 선배님들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안티프레이저의 무대 그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때 윤진이가... 그 아이릿... 마그넷 마그넷 아 진짜 웃겨 진짜 안 어울리... 저희가 하면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있어요? 알려주세요 근데 의리는... 있나? 있을걸? 진짜 안 어울리는걸? 뭔가 없나? 있나? 그럼 뭐 하고 싶네 티티요? 티티? 와 티티 제일 잘하죠 티티 저는 완전 잘하죠 가탈래나? 진짜 잘하죠 오 우리 시간이 없대 이제 아 맞다 그러네 그러네 왜 이렇게 빨리 하니? 그러니까 30분 했어 저희는 연습을... 연습이 있어가지고 캡슈타임 캡슈타임 썸네 예쁜 거 해주세요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준비해야 돼 오늘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하여튼 피어나 너 밥 먹고 빨리 자 알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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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